1.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의 답을 찾고자 12번째 항례를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출가 후 12년 만에 화도 타파하였으나 견성이 곧 성불이 아님을 깨닫고 과감히 염불수행으로 전환하여 갓고 정진수행 결과 드디어 보신 부처님을 칭견하신 감격스러운 법문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을 뵙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 무량광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법문을 듣고 싶습니다. 조사선, 간화선을 공부하는 이는 의단이 자리잡아 화두타파하는 순간 경계가 확 뒤집히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드러나는 것은 자성광명뿐 내 앞에 모든 것이 공이 되어 나도 없고 나라는 생각까지도 사라집니다. 공입니다. 생각 이전의 본래의 면목, 진녀자성입니다. 태양광과 달라서 여야하면서도 신령스러운 빛이요, 공적, 영지입니다. 법계를 비추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마음의 빛입니다. 하얀, 은백색 광명 빛입니다. 여기가 견성 경계입니다. 이후에 보림을 마치면 아라한에 반열에 듭니다. 이제 보살의 경지부터는 타려 곧 부처님의 절대하신 가피력 없이 자령만으로는 결코 오를 수 없는 경지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수행인이 공부하는 중에 선정에 들어 빨강 가사장삼을 수하신 문수, 보현보살, 그리고 관음, 세지보살께서 방사하시는 부처님의 정토의 광명을 받아들이는 경계를 종종 만나면 보살의 위에 가까이 다가선 경지라 봅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부처님의 가피로 정토의 나의 화신을 얻어야 보살이 됩니다. 부처님의 광명으로 씻겨진 정화된 보살의 빛은 자성광명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성광명이 보름달의 하얀, 은백색이라면 보살의 빛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정도이니 비교할 수조차 없이 청정합니다. 그래서 보살의 마음은 그지없이 청정합니다. 자성광명이 보름달과 같은 하얀, 은백색이라면 보살의 빛은 아침에 떠오르는 햇살 정도의 빛으로 자성광명과는 비교할 수 없이 청정하고 차원이 다른 빛이군요. 그럼 부처님의 몸에 이루고 있는 무량광은 과연 어떤 빛이고 어떤 경계라야 볼 수 있는지요? 상품의 보살이 북다의 경계에 들 때에는 무량광이라는 수백수천의 태양을 합한 것, 이상의 광도를 띈 백천억 묘한 색깔의 빛, 백중오색광, 억중광을 보게 됩니다. 무량 억중광은 부처님의 빛입니다. 빛의 본원광입니다. 모든 빛, 정토의 빛의 본원이 되는 부사의한 빛입니다. 경계에 오염되지 않고 영원히 손상되지 않습니다. 뇌의 청정합니다. 안팎의 수정처럼 드러나 영롱하기 그지없습니다. 햇빛의 반짝이는 금강 속의 빛과 같습니다. 이 대제의 광명빛은 밝기가 백천의 태양보다 더한 그런 불과사의한 빛이란 말입니다. 천만억 아슴기 색깔의 무량 억중광 빛은 북다만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불의 경계입니다. 붓다 되는 광문이 바로 무령광입니다. 부설에서 북다로 뛰어오르는 유일한 광문입니다. 이것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공을 깨친 후 초고강도의 부처님 빛 광명을 보기 이전에 불부설이 있다 없다 말하는 것은 한낱 권부가 짓거리는 망언일 뿐입니다. 이 무량 억중광은 불과를 증하는 광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명히 만고의 공부인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여림이지만 이 경계를 발견한 수행자는 2600년 전 부처님 이후 오직 수보리 사리불 존자와 금생의 불과를 증한 카섭 안한 존자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은 법이 매우 깊고 미묘해 알기 어렵고 들어가기 어렵다 생각하셔서 전도를 포기하려 하셨지만 범천의 강력한 권총에 따라 법을 설하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나는 이 땅에 부처님의 정법을 세우기 위하여 많은 도전과 비방을 감수하고 그동안 부처님들을 칭견하고 들은 여러 소식을 조심스레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백천억묘한 빛깔 광명의 경계를 지나면 드디어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의 중생과 성중이나 보설은 절대로 불신이나 부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온몸이 거의 천문학적인 광도를 띈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불과를 증한 대성전은 이런 엄청난 빛으로 이루어진 사기의 불신을 무화속 절대게 곧 성적광토이 부처님 나라에 둡니다. 그분의 불신이 있다는 것은 곧 그분이 불과를 증했다는 의미입니다. 불신을 교과해서는 원만보신이라고 하거나 지복인 몸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나는 부처님을 종료의 법신 개념에서 벗어나 보신 개념으로 과감하게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라는 가르침이 보편화되어 있는 오늘날의 불교계에서 부처님들이 무화속 절대게 위치로 계신다는 이 법설은 일대 지각 변동을 일으켜 핵폭탄과도 같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발견으로 수없이 왜곡된 부처님의 가르침들이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들은 모두 무량업종광으로 이루어진 몸을 지니셔서 무량수가 되므로 3세의 열애가 똑같습니다. 한량없고 수없는 빛깔의 광명으로 이루어진 불신에서 백천만억의 화신이 나토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 몸뚱이 안에 불성이라는 보물창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데고는 그의 존재와 시간이라는 저술에서 인간 존재를 존재 해명의 실마리로 잡았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인간 존재 안에서 인간, 자연, 우주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진여, 곧 존재를 깨우친 자성광명을 본 몇 안되는 철학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자성광을 본 경지에서 백천만리도 더 들어가 소위 대보설의 해인산매를 지나가면 무량억종광의 부처님 빛을 보게 되고 더 앞으로 나아가면 실로 천문학적인 초고광도에 비치면서 티끌수같이 많은 색깔의 광명으로 이루어진 부처님의 몸을 보게 됩니다. 무량광은 모든 공닥을 지니고 있고 일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불가사의한 빛입니다. 부처님 빛을 꿈에도 모르는 무당이나 공부인이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과 대화한다고 말한다면 하늘마의 소가 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마가 얼마든지 불보살림의 모습으로 나토와 현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늘마의 수장파순도 수많은 외교 교주들도 부처님의 백천억 묘한 빛깔만은 절대로 방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빛을 걷어들이고 난 이후에 현신한 부처님이라도 두광, 백광, 신광의 광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수레 능한 천마라도 그것만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 것 일체를 다 버렸더니 일체를 소유했더라. 하나가 여럿되고 여럿이 하나되어 하나까지도 없는 것. 무화속 절대괴는 청정하고 깨끗하고 영롱한 빛뿐. 이 영상은 금생의 불과를 이루신 현지사의 광명만덕, 자재만현 두 분 큰스님께서 지필하신 21세기 북다의 메시지와 법문집을 바탕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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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